저 이거 먹어도 되나요? 이거 먹어도 돼요? 참고로 사이드메뉴 저 지금 앞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모든 식당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거 지시는 거는 공통적으로 도장에서 빼겠습니다 그러면 도장 좀 빼고 먹는 건 상관없는 거죠? 네, 먹는 건 없죠 도장 따위에 회원님은 도장 따위에 미련이 없어 그 빵이 그 버터를 원래 이렇게 다 먹어요? 샌레츠야? 버터버거는 A 정도면 거의 버터버거 빵은 버터를 싸먹는 용도예요 맞죠? 그럼요 버터를 먹는 거지 던스파이크 또 비행기에서 저 빵을 한 10개를 먹는 걸 봤는데 10개가 뭐예요? 제가 빵 남기려고 하니까 저한테 화내시더라고요 어디서 빵을 남기냐고 빠르 대단하다 오케이 양이 엄청나다 와우